스카노가 5피라서 그런가요? 밴 안하면 그냥 맨날 보이네? 아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건데 만나면서 쌓아온 결과인데 스카노는 착취냐 유성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건 예상이에요 만약에 템을 그냥 빨리 뽑고 최대한 라인 관리를 하면서 킬을 따고 싶다면 루비수정 가서 제 발을 드세요 뒤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이게 피관리하면서 킬각 최대한 무마하겠다 하면 여방에다가 여방에다가 이제 도랑의 방뼈가 훨씬 좋아요 안되네 잡으려고 했는데 좀 뺀줄 알았네 skype 에러빙 윌 벨 벨 벨 벨 벨 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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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안녕. 또 죽는다. 안녕. 큰일이네. 안녕. 오. 뭐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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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